10. 비상계엄령 선포 10. 비상계엄으로도 더 이상 연임할 수 없었던 헌법적 제약마저 무력화시켰고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구축한 유신체제에서 도저히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했습니다. 10.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주권수임기구를 만들어 주권재민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마저 짓밟으며 국민들의 투표 없이도 정권 연장이 가능한 사실상 종신 집권체제를 구축했고 10.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 3분의 1 임명권과 국회해상권 등을 부여하면서 국회에는 국정감사권까지 박탈하여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틀마저 유린했으며 10. 구속적부심 제도마저 폐지하고 재정신청 제도조차 최소한으로 축소한 채 대통령에게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11. 박정희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3권을 장악한 채 마치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독재체제를 구축하게끔 한 유신헌법은 11. 기존 헌법들이 지탱해왔던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뒤흔들어버리는 매우 치밀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법체계였습니다. 11. 그렇다면 평생 군인으로만 살았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권 수뇌부들은 어떻게 유신헌법을 떠올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었을까요? 11. 1961년 총칼을 앞세워 정권을 찬탈한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나 중앙정보부 등 주요 권력기구나 권력기관을 창설할 때도 11. 1963년 제5대대선 전까지 2년여간 군정을 통해 국가를 통치할 때도 11. 제5대대선과 제6대 총선 직후 개헌할 때에도 11. 한일협정 월남파병 교련교육이무화 등 각종 국면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 세력들을 빨갱이로 엮어 탄압할 때에도 11. 정권을 거듭 연장하기 위해 또 다시 헌법을 유린했던 삼성개헌 때에도 11. 삼성개헌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투표조차 없이 죽을 때까지 독재할 수 있는 유신체제를 구축할 때에도 11.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할 때마다 11. 각종 요직을 차지하며 해결사 역할을 했던 법기술자가 있었으니 11. 이는 바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최연소 최장수 검찰총장 역임 기록보유자 신직수였습니다. 11.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직후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필요했고 11. 한때 자신의 법무찬모 역할을 했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신직수를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률고문으로 발탁했으며 11. 군법무관 근무 당시 사단장 박정희와 맺었던 인연을 계기로 11. 졸지에 국가를 이끄는 최고 권력기관의 법률고문을 맡게 된 신직수는 11.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11. 서울지검 검사와 헌법심의 특별위원을 겸임하며 11. 박정희가 제5대 대선과 개헌 등을 통해 셀프민정 이항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11. 이 공으로 1963년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11. 만 36세 나이의 최연소 검찰총장에 등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신임을 받으며 36 나이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오른 신직수는 11. 1963년 12월부터 1971년 6월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직을 유지하며 온갖 정치공작 용공조작 사건들을 정권 입맛에 맞게 관리 감독했고 검찰총장 직후 1971년 6월부터 1973년 12월까지는 법무장관을 역임하며 유신헌법 제작 및 유신체제 구축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군인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군정을 통치할 때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법률고문으로 박정희가 군복을 벗고 제5대대선과 개헌을 통해 셀프민정의항할 때에는 서울지검검사와 헌법심의 특별위원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 월남파병 삼성개헌 등 정치적 고비들을 넘길 때에는 최연소 최장기로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온갖 정치공작 용공조작 사건들을 관리 감독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앞세워 종신집권이 가능한 독재체제를 구축할 때에는 법무장관을 역임하며 풍년사업을 비롯해 유신체제 구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군인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임 이후 유신 독재에 이르기까지 박정희의 법기술자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마침내 1973년 12월에는 김영욱 이유락에 이어서 제7대 중앙정보부장까지 등극했습니다. 신직수가 박정희 정권의 법기술자가 되어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무장관의 중앙정보부장까지 온갖 요직들을 역임하는 동안 유신헌법 제작부터 온갖 정치공작 용공조작 사건들에 관해서 자칭 타칭 신직수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초고속 출세한 또 다른 법기술자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의 롤모델 김기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사법고시를 패스하며 소년급제한 김기춘은 군법무관 당시 현재 정수장학회 전신인 5.16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군생활과 학업을 병행했고 광주지검의 첫 발령을 받은 검사 김기춘은 당시 최연소로 검찰총장의 등극한 신직수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으며 검찰총장을 최장기로 역임한 직후 법무장관으로 영전한 신직수는 유신헌법 제작을 위해 자신에게는 없는 서울대학교라는 최고 학벌과 사법시험을 소년급제한 검사 김기춘을 법무부로 불러들였습니다. 법무부로 파견 온 검사 김기춘은 법무장관 신직수를 보좌하며 극소수만 참여할 수 있었던 유신헌법 제작에 참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언하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 찬반 투표를 전후해서는 유신 나팔수가 되어 검찰기관지의 유신헌법 해설이라는 글을 기고하고 TV에 출연해 유신에 대한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법기술자로서 박정희의 법무장모 신직수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에 김기춘은 기수가 매우 중요했던 검찰 조직에서 몇 기수를 뛰어넘어 신문에 나올 만큼 파격적인 승진을 하며 법무부 인권 옹호과장 자리에 올랐고 이후 유경수 여사 저격법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는 등 맹활약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김돌돌이라 불리며 법무장관 역임 직후 중앙정보부장까지 등극한 신직수를 따라 1974년에는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라는 막강한 직책을 차지했으며 작게는 자신을 비롯해 자신의 상관 신직수의 실적과 점점 축소되어가는 공안 조직의 보존을 위해서 크게는 당시 국가와 국민의 안보라는 명분 아래 박정희 정권의 안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 기술과 막강해진 권력까지 동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서 한 가족의 인생까지 무참히 짓밟는 온갖 악행들을 업적으로 둔갑시켜가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아래서 자신의 상관 신직수의 호의 속에 거듭 승승장구 해나갔습니다. 신직수와 김기춘 법기술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구축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이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멋대로 적용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른 대가로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며 입신양명했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거쳐간 이력과 저지른 악행마저도 비슷한 자취를 남기며 오늘날까지도 오로지 출세를 위해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가며 외정권에 부역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의 롤모델이자 표본으로 등극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